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에서 건강관리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실증을 20일 착수했고 대구 스마트웰리스 특구는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을 31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건강관리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실증을 통해 앞으로는 의료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이 직접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심장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서비스로 발전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지방흡입 시술에 의해 버려지는 인체지방을 세계 최초로 재활용해 인체유래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신제품을 개발하는 인체유래 콜라겐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실증이 이뤄집니다. 최소 연간 40톤의 소각 폐지방을 활용할 경우 약 1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성현장 wheels 감사합니다.